네, 여러분. 지금 샤인 들려드려 볼게요. 저는 다음 무대에 한 곡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자에게 부탁을 드릴게요. 이번 무대는 저희 의사의 대 선배님이신 강타 선배님과 제가 이번 무대에 한 곡을 마치고 이제 다음 곡을 마치고 이제 다음 곡을 마치고 이제 다음 곡을 마치고 있습니다. 이 곡은 이 곡을 hauntingienna 한 곡을 마치고 이제 다음 곡을 마치고 있습니다. 선생님, 저의 노래는ydus인 강타 선배님의 강타 선배님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